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원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힌 송민순 씨가 지난 4월 21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자신의 자필 메모를 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된 송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으로 북한 입장이 적힌 청와대 문서라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의 반응을 타진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그간 송 전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송민순 씨가 이번에 그에 대한 물증을 공개한 셈입니다 송 전 장관은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 라고 적은 당시 자신의 메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메모에서 물어보자고 해서의 대상은 북한을 의미하고 문 실장은 문재인 후보를 말한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송 민순 전 장관은 작년 10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회고록이 빙하는 움직인다 이 회고록에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원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정권 고위 인사들이 표결 기권 방침을 정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공개한 문건과 메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송 전 장관 회고록에 실린 관련 내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고록의 관련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북한 인권결의원 표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찬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정부가 2006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것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그 한 달 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점이다 11월 15일 이 문제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다 나는 이번 결의안이 이미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서 크게 완화되었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의 대북정책의 신뢰를 보이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의 입장은 송 전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송 민순 장관이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더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송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이 회의는 파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송 민순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소를 올리는 심정으로 결의안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호소문을 써 올렸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외교장관, 송 민순 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서실장은 문재인 후보를 말합니다 2007년 11월 18일 다시 소집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다른 네 사람, 여기서 말하는 네 사람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얘기합니다 이들 네 사람은 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느냐고 송 전 장관에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내가 장관으로 인연한 기권할 수 없다고 했고 송 전 장관의 찬성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은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은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재차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안 플러스 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이튿날 저녁 노대통령은 자신의 방으로 송 장관을 불러 청와대 안보실장이 들고 온 즉 북한으로부터 받은 문제의 문건을 송 장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이 이번에 공개한 그 문건의 내용과 자신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할 경우 14선언 이행의 북남관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4선언 이행과 국가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임 이상이 작년 10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폭로한 북한 인권결의안 내막과 그 이후 물증을 제시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해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07년 11월 16일 이미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이 났으나 송 장관이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11월 18일 실제 그런지 국정원을 통해 입장을 알아보자고 한 것이라는 요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 후보는 처음부터의 기권 입장이었으며 북에 물어보고 찬성해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송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이 문건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노대통령에게 받은 날은 2007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0일 밤에 기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문재인 후보의 주장처럼 북한에 물어보기 전인 11월 16일이 아니라 북한에 물어본 후인 11월 20일에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 후보의 말이 달라진 것도 지적할 부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작년 10월에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 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선 후보 TV 1차 토론회에서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곧이어 있은 2차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반응을 파악해 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지난 2월에는 이와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한 TV에 출연해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가야 되는데 국정원이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해 기권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었는데 북이 반발해서 기권한 것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북에 물어보고 기권한 것으로 해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에게 증거 자료가 있고 국정원에도 북한이 보낸 전통문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전통문을 공개하면 깨끗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문 공개에 대해 국정원은 매우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대선 전까지 국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 전 장관 회고록이 빙하는 움직인다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내막뿐 아니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상회담 합의문 즉 14선언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14선언 제4항의 문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 국내 언론은 이 문구를 둘러싸고 3자와 4자가 각각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모호하다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 대신에 직접 관련 당사자란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강조하는 표현도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민순 장관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 실장,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말합니다 문 실장도 이 문제의 비중을 이해했다 그런데 종전선언 문장 다음에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만 넣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3자 또는 4자는 그대로 남았다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 체제의 속성이 있긴 하지만 김정일의 지시라고 고집해서 부득이 수용했다는 것이 거북하게 들렸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가 회고록에 쓴 이 3자, 4자에 관련된 문구에 관한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2011년에 공개된 위크리크스에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07년 10월 5일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작성돼 미 국방부에 배포한 전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 국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자 혹은 4자라는 문구를 고수했다는 대목이 있고 또한 문건 말미에 코멘트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 송민순 장관이 3자 또는 4자 정상이란 문구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김정일이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 중 통틀어서 유일하게 3자 또는 4자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 정상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혹은 붕괴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평화문제를 거론하며 3자 4자 운운하는 김정일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의 지시로 3자 또는 4자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 3자 또는 4자라는 문구를 넣기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 장관은 자신의 해고록에서 이 3자라는 말은 북한이 사정에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은 빼겠다는 전술을 구사할 여지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라고 썼습니다 즉 평화협정이나 당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던 종전선언이 논의될 때 김정일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송 민순 장관은 우리 측의 핵문제를 중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당시 천영호 6자회담 수석대표를 방북소행단에 포함시킬 것을 문재인 실장에게 요청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천영호 수석대표는 방북소행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훗날 천 수석대표는 신동화 2013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핵심 참모들이 내가 수행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북핵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기 꺼려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상의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을 정리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유리한 대로 합의문의 일부 조항이 작성되는 한편 북한의 불리한 북핵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노정권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꺼려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2011년 발관된 문재인 씨가 쓴 운명이라는 책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합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자찬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목을 소개합니다 정상회담 타결 몇 시간 전인가 청와대 안부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시간까지 진행된 북측과의 실무 합의안을 보내왔다 읽어보니 굉장한 성과였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만세삼창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 인권결의안 내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실체를 소상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